1.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. 1.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.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2분의 1 턴하고 오른발 앞으로 셔플 스텝, 왼발 앞으로 셔플 스텝, 오른발 럭 스텝, 리커버. 3. 오른발 백 셔플, 셔플 턴하면서 12시 방향 보면서 9시 방향. 9시 방향에서 6시 방향 보면서 크로스 셔플 스텝. 10시 방향으로 2. 왼발 옆, 오른발 백 셔플 스텝, 오른쪽 스웨이, 왼쪽 스웨이, 왼쪽 스웨이, 왼쪽 스웨이, 오른발 옆으로 모으고. 카운트 프랙티스 카운트리 연습해 보겠습니다.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 4, 5, 6, 7, 8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, 5, 7, 8